저는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해주는 남자 백이선 강사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일부의 영화 총론과 더불어서 헐리우드의 스타일 스티븐 스필버그를 말했다면 이분은 역시 조지 루카스 또 다른 엉반장자의 나중에는 돈과 조직의 형성원리까지 나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억만장자가 되었을까? 억만장자는 간단하게 개념을 한번 만들어보죠. 백만장자가 뭐해? 하루에 백만장자. 하루에 백만원을 써도 까딱없는 사람이에요. 또 들어오니까. 아시겠습니까? 천만장자는요. 하루에 천만원을 써도 까딱없어요. 또 들어와요. 아시겠죠? 억만장자는요. 하루에 억을 써도 까딱없어요. 또 들어오니까요.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내가 써도 된다가 아니에요. 계속 벌어들인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세금을 각 미국이면 미국이든 국세청에서 세게 때릴 수밖에 없어요. 자산을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쟤네들은 목표가 뭐냐면 자꾸 써야 돼. 그러니까요. 여러분 전용기를 타는 거예요. 쟤들이. 아시겠습니까? 전용기를. 왜냐? 전용기가 가장 택스프리를 많이 해주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돈 난리 친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내볼까? 비용 처리를 좀 해볼까?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자꾸 고용하는 거야. 왜? 고용한 인건비만큼 세금이 프리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 사람 쪽에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취직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돈의 노예가 되기 싫다. 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면 되고 싶은 사람은 되라고 그러고. 왜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까지 난리야. 그런 장애는. 너는 돈의 노예가 되기 싫어. 그 사람 실제로 그럴까? 민경환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돈의 노예가 되기 싫어. 돈으로부터 풀이하고 싶어.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돈을 벌지 않고 살겠다가 아니라 많이 벌어서 구애받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천구백제십십 년. 스타워즈. 빰빠바바바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 어? 제국의 행진곡.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 슈퍼맨이다. 그러니까 슈퍼맨을 작곡할 때. 스타워즈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작곡해 주시오 했기 때문에. 존 윌리엄스가 진짜 비슷하게 작곡하는 바람에 둘이 진짜 비슷하게 보여요. 아시겠어요? 인간의 상상력은 도대체 어디까지 인가가 갑니다. 이게 지 혼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영화인들하고 뭐야 아까 브레인스토밍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국 군대의 복장을 보세요. 와 이 뭐. 그죠 화이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야 나쁘게 표현을 해 놓은 거야. 관점을 원인이 뒤집어 놓은 거야. 이 가운데 있는 게 조지 루카스 내가 수염 기르다가 이제 와이프에 의해서 폭압 당하고 말았다. 묵살당했다. 이렇게. 깎지 않으면 내가 집을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아니 오늘 강의를 위해서 가는데 조금만 봐줘라. 여섯 시간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깎아야 해서. 아휴 그냥 면도기가 거기 그 너무 긴 수염에는 또 안 맞아 그래가지고. 아팠어요. 혼났어. 벌게 해가지고. 요게 이거 이거. 라이트 세이버 광선극. 이것도 진짜 77년도에 미국이 어떤 때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야 월남전 직후에요 지금. 전쟁이라고 하면 미국의 베테랑들 이른바 참전 군인들이 내가 한 전쟁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저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지상 전투를 뭘 표현해가 되겠나 싶어. 이제 아예 우주에다 스페이스쉽을 띄워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가 오비완 케노비와 다스베이다의 결전. 오비완 케노비가 일부러 죽습니다. 경계망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제국의 역습 처음에는 레아 공주 쪽이 이깁니다. 새로운 희망 이김으로써 데스 스타라고 하는 이른바 그 행성 비슷한 이런 큰 구형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뭐냐 하면 소형 행성들을 전자파를 우주에서 끌어모가 쏘면 그 행성이 폭파되어 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를 폭발해가지고 나머지를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제대로 세금 안 받치고 우리 통치 안 받으면 너희들 쏴버린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 공주가 이 데스 스타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훔쳐가지고 R2D2라고 하는 거하고 또 다른 이 꺽다리. 그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로봇과 함께 어떤 타투인이라고 하는 행성으로 가서 거기에서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애를 만납니다. 그래서 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다이 쪽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편에서는 이 편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당하고 데스 스타가 터져버린 이 제국 다스베이다의 군대가 다스베이다의 군대가 어떻게 돼? 결국에는 그 역습을 해들어오죠. 역습을 해들어올 때 그때 이 루크 스카이워커가 영화 역사상 최고의 캐릭터를 찾아갑니다. 요다라고 하는 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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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다 이 캐릭터. 이 티에 할로윈데이에. 칠십 칠 년도 팔십 년에 개봉한 제국의 역습에 나오는 이 요다 캐릭터가 이 티 앞으로 걸어갑니다. 이 티가 이렇게 그 수건으로 덮어쓰고 할로윈데이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두 개 딱 있거든 그래 이래 보는데 저 주위에서 요다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홈. 홈 이러면서 막 이렇게 쫓아갑니다. 그게 뭐야? 루카스와 스필버그의 절묘한 작전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티 를 보면서 아 저 스타워즈다. 그렇죠? 속편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속설을 완전히 깨버리고 1편보다 2편이 더 히트를 칩니다. 요다의 등장이.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그 유명한 명대사 I'm your father. 다스베이다가 이렇게 그죠? I don't wanna make you die 너를 죽이기 싫다. 그렇죠? I'm your father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네 애비다. 갑자기 사람들이 홍길동을 생각합니다. 아휴 이때까지 애비를 애비라 부르지 못했구나 저 아이가. 그러냐. 그때부터 맨날 그러죠 루크가. 다스베이다가 내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에 처음 나왔습니다 요다 캐릭터입니다. 요다와 이티의 만남이에요. 요다가 없었으면 이티가 없었어요. 요다와 이티가 없었다면 골룸도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반지의 제국 그 다음 또 뭐야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면 생각나지면 거기에 난쟁이족 나오죠. 움팔움파족이라는 그 그죠 탄자니아인가 케냐인가 거기 한 명의 연기자가. 전부 다 했다잖아. 한 명의 연기자가 운팔움파족. 이티 캐릭터를 잘 생각합니다. 이 골룸도 불가능해 최고 저항군 제다이의 그랜드매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외모를 갖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경악합니다. 세상에. 나중에 이 요다하고 이티를 결합시켜 사람들의 이미지가 골룸은 조금 징그러웠지만 왜냐면 골룸 자체가 선하지 못하니깐요. 그러니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첫 일강에 나왔죠 디즈니 만화 코코에서의 그 할머니 코코의 그 주름살진 얼굴이 아주 정겹게 느껴진 이유가 나는 이 두 캐릭터 때문이라고 봐요. 정말로.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 캐릭터 굿즈 사업에 대성공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다 요다 한 마리씩은 집에 다 있었어요. 요다 사줘 요다 사줘 요다. 다 요다라는. 요다라는 이 발음도 쉬워요 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막 그 물구나무석이 훈련시키면서 그 다리를 고정시키는 다리 위에 이렇게 딱 서있는 모습. 자 팔꿈피 벽이 들어간다. 하나 둘 이거 있죠. 아 보통 사부라 그러면 굉장히 멋있고 뭔가 좀 늙긴 했어도 이게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지 않으세요. 뭐. 제법이야 나의 옛 제자 이거 뭐야. 다스베이다 하고 한 판 붙는 거죠. 예 이런 모습입니다. 윤문기 위원장 빨리 라이 세이버를 하나 사세요 예 라이 세이버를 하나 사세요. 저것도 산다고 돈을 얼마나. 그래 뭐 사서 여자친구 앞에 자면 빡. 여자친구가 기겁을 할 거야. 그게 뭔데요. 그러게요. 옛날에 우리 황은경 작가는 옛날도 아니고 지난주에 황은경 작가가.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내가 홍송이 보고. 한 번 언급되는 게 얼마나 큰 건 줄 알아라 할까래. 은경 작가 맨날 언급되잖아 그랬더니 은경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그만 언급됐으면 좋겠다. 싫다 아주. 예 그만 언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면서 또 한 번 언급하는 이런 놀라운 예 알겠습니다. 그 코코 보면은 그. 저기 저승 세계에서 완전 날리는 애가 어떻게. 이승으로 오니까 고양이가 되지요. 하필 그때 이제 그 황은경 작가의 고양이가. 생각이 나고. 고양이를 키우거든 자 개도 키워요. 개 안 키웁니까. 어째서 내가 개를 키운다고 생각했지. 범기가 저거 어무의 집에서 개 키운다 그래 맞다 옥상에 그래 맞어. 아직 살아 있습니까 잘 살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요게 뭐냐 아까 그 루크 뭐야 스카이워커 그 이름도 자지 그 하늘을 걷는. 우리나라 배구단도 스카이워커스가 있어요. 거기서 오. 그 무슨 스카이워커 현대 스카이워컨가 뭐 있어. 아니요 참 그 강의에 참 다이나믹하게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빈자리가 컸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보세요 굿즈가 이런 것도 만들어져 신발이야 신발 이 신발 뭐에 아디다스. 아디다스에서 이런 식으로 스타워즈 굿즈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신으면. 스타워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다 이것도 사달래 이거. 신발 이거 사줘. 그다음에. 나도 어릴 때 있었어 우리 집에. 이거 왜 스타워즈 이 글씨 세 개 저작권이에요 이거. 이 굿즈 이거 얼마나 팔렸겠어요 영화보다 이 수익이 더 컸을 걸 내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티와 이 스타워즈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흥행 영화. 그리고 아바타 타이타닉 뭐에 그런 거. 참. 이렇게 멋있어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인디아나 존스도 또 굿즈 사업 있죠 레고 그리고 여기는요 제 명작 게임. 그냥 게임. 스티븐 스필버그가 조지 루카스에게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해변가에서 롱비치 해변가에서 얘기합니다. cia나 fbi 특전사가 아니라 고고학자가 유물을 찾으러 댕기는 거는 어떤가. 예전에 독일의 나치 새끼들이 1936년부터 1942년 사이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물을 찾아 댕긴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딱 이어 붙이면 어떨까. 그럼 주인공 이름은 뭘로 해야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그때 조지 루카스의 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조지 루카스가 키우던 골든 리트리버 블랙 리트리버가 뛰어옵니다. 아 르브라도구나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뛰어옵니다. 그래서 그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조지 루카스가 사랑스럽게 인디아나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고 인디아나 존스 어때요. 아시겠어요. 개 이름이야 개 이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최후의 성전 마지막이 아니고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는 쇼 코너리하고 나왔던 쇼 코너리가 저 아버지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배 그 최후의 성배를 해서 예수가 이렇게 마셨던 성배를 이렇게 하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그 땅 갈라진 틈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막 그 엘사가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죽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션 코너리가 어떻게 돼 인디에나. 버리게릿. 잊어버려라. 니가 살아야 된다 인디에나. 계속 뭐냐 주니어 이랬다고. 그랬는데 나는 주니어가 싫어. 날 라이크 인디에나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가는데 그러죠 아니 주니어라고 또 부르시네 아까는 인디어나라면서요 그랬더니. 인디에나는 우리 집 개이름이야 쇼 코너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인디에나의 이름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이 영화는. 이 영화는요 정말 이 보시면 음악이 그냥 백 퍼센트야 내가 볼 때 음악이에요. 아니 그 음악 들으면 모든 전세계 사람들 이렇게 뒤로 봐요 이렇게. 혹시 영화가 어디에서 하나. 사람들은. 주인공에 먼저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름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뭐냐 주인공을 주인공스럽게 유명하게 만들고 이름을 이름답게 유명하게 만드는 건 뭐야 ost예요. 그걸 스티븐 스필버그가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에 그 음악이 없다고 생각해봐. 어. 대부에 그 음악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보라니까 그게 말이 안 돼요 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이 게임. 아유 뭐 유물 찾아다니는 게임 뭐. 그죠 인디에나 존스라는 레고. 이거 다 그 뭐야 루카스 필름이 먹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까 스타워즈 레고도 뭐야 루카스 필름이 먹는 거지 지금 그 루카스 필름의 모든 프랜차이즈와 판권은 어디가 있습니까. 디즈니 디즈니 한테 가 있습니다. 아 좀 몰라라 좀 아 네 거 진짜 좀 진짜 씨 아우 나 정말 뭐 좀 극적으로 준비해와도 있잖아요. 혐음이 없어 진짜 지도 강사회에서 내 한번 그래 해볼까. 옛날에 왜 우리 그 박준형 god 나오는 뭐 있었잖아 박중훈하고 박준형하고 나온 카스 선전에 오비라거 그 선전에 오비라거로부터 뭐 받은 거 없어요 오비라거 그 선전에 우리 맥주 뭐 먹을까 박준형이 그러니까 박준형이 아무거나 먹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니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이만.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친구가 없구나 그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인디아나 존스. 고전 명작 게임. 요런 식으로 굿즈가 나온다 그래서 뭐냐 최고의 굿즈는 뭐라고 음악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놔도 자꾸 그걸 듣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광고 수익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뭘 해도 다 돈하고 연결돼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걸 왜 한국의 일부 영화인들이 그렇게 깝니까 저놈의 새끼는 돈에 미친 놈이라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자기 영화 만들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에 대한 모든 정렬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영화를 전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욕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영화를 제작했고 어떤 성장 환경에서 자랐으며 이 사람의 조력자가 누구고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했고 어떤 영화의 성공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억만장자까지 이게 올라갔는가. 딱 봐도 굿즈 만들기 좋은 애들이잖아. 다 그래서 스필버그가 루카스의 메시지는 간단한 게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심플입니다. 간단합니다. 메시지가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예술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예술 영화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가 좋겠어요. 영화는 알 듯 모를 듯 깊이 생각하게 해야 돼. 그래서 흥행에 참패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영화. 자기만이 생각하는 영화. 아이고 참. 헤리슨 포드 보시겠습니다. 헤리슨 포드. 루크 스카이워커 마크 해밀이라고 하는 레아 공주. 아니요 여기가 뭐야 이게 한 솔로입니다 한 솔로 이놈이. 이게 한 솔로 한다가 아니고 한 솔로 아시겠어요. 나는 언제나 솔로 인디애나 존스의 인디애나 고고학과 교수 수업 장면 여기는. 실제 인디애나 존스의 모습이죠. 자. 엉망이었던 스타워즈 캐스팅 현장입니다. 엉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이런 레고 같은 장난감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공기 부양을 시켜갖고 이렇게 가야 되고 막 고장 엄청나고 막 스티븐 스필버그 내 친구 스필버그는 칠십오 년도에 조스 만들 때에 조스 로보트가 고장이 나갖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 참 고장이 너무 심해갖고. 하세요 그래갖고 막 아유 그랬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모든 사람들이 그라니까 너무 그 처음부터 거창한 거를 그렇게 도전을 해가지고. 인마야 그게 우주전쟁이면 지상전쟁도 뭐 땡크 하나 만들기도 어려워 죽겠구만은. 마 그냥 그러면 저기 폭격기 이런 걸로 이제 지금이라도 바꿔라 했을 때 어떻게 돼 이 배우들에게는 배우들이 조금만 난리 치면 뭐라 그랬을까 엔지 내고 이랬으면. 니들까지 왜 그래라고 얘기 안 했겠어요 조지 로카스가. 니들이라도 좀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한 솔로 역할에 적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돈을 거기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한 솔로 정도 되는 이런 비중의 출연료 이거 주가 누가 오겠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마침 루카스 사무실에 커피기계 방문 판매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부업으로 여기가 영화감독 사무실입니까 저도 연기를 좀 하는데 이렇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냐면 본업이 방문 외판원이었어. 요새 일부 회사가요 그 물건도 팔지만은 사무실을 새로 열면은 사무실 집기 같은 거 이렇게 대여 추선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거의 그거하고 보시면 돼. 그렇게 해서 배우가 뭐야 저 연극도 좀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작품 꼭 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고 넘어갔던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을. 한번 본 거야. 한 솔로 역이 얼마나 많은가 보자. 그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해리슨 포드. 정말 기적적으로 캐스팅된 스타워즈 한 솔로. 기적적이야 기적적으로. 보상금 사냥꾼이잖아요 레아 공주를 이렇게 해주면 레아 공주가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저는 돈만 보고 움직이지요 이러면서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 영화 그. 거기 뭐야. 전지연 나오는 그게 뭐예요 암살이죠. 예 전지연 나오는 그 영화 암살에 하정우나 오달수 같은 역할이에요 이 역할이. 어. 그때 오달수가 그러잖아 내가 그때 범기하고 야 남자끼리 가서 영화를 봤어. 범기하고 그랬다니까 범기가 하다가 오달수가 어이 이렇게 자꾸 그 저 독립운동하는 쪽으로 이렇게 돈 안 받고 일해주시면 임시정부 같은 데서 일이 들어올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범기하고 내하고 진짜 말이 웃었어요. 그 뭐야 소위 얘기하는 레프트가 돈 안 주고 일시키는 거는 저때부터의 전통이었구나 우리가 그거는 일을 해 본 사람은 알아. 진짜예요 여러분. 한 솔로 없는 스타워즈는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해 그때 어때냐면 한 솔로라는 역을 했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면 통편집해 버리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 레아 공주와의 제국의 역습에서 자기가 탄산인간. 으로 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츄파 카브라의 그 털 원숭이 있거든. 실제 로키 산맥의 츄파 카브라를. 이 모델로 해가지고 그니까 실제 동물은 아닌데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있다고 사람들이 자꾸 네스 호의 괴 뭐 괴물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넷인지 뭔지 하는 애처럼 그러니까 츄파 카브라 역으로 이게 털 달린 원숭이 뭐 이런 거 털 복숭이 그래가지고 레아가 자꾸 그러거든 어이 털 복숭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거기에 이제 놔놓고 네가 이제 공주님을 보살펴야 된다고 자기가 들어가니 레아 공주가 크게 키스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돼. 여기에 보면. 아 러브유 레아 공주가 그럽니다. 아 러브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 노우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더빙도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이게요. 진짜 명대사에 속해요. 이게 대유행이었대요. 미국에서. 여자가 아 러브유 하면 남자가 아 노우. 남자가 아 러브유 그러면 여자가 아 노우. 이게 그렇게 유행이었대 이게 뭐냐 하면 한 솔로의 해리슨 포드가요 고순간에 애드립 친 거예요 이게. 아 노우. 근데 이게 원래 대본에는 다른 말이었는데 예. 그건 잘 모르죠 이제 그런 거는 전혀 안 알려지는 그러니까 이제 조지 루카스가 감독하다가 이거 다 된 거예요. 현장에 있다가 이야 이거 좋은데. 아 제. 그렇게 된 거야 그 유명한 명대사 또 나오자 I'm your father. 그죠 I'm your father 내 네 애비다. 그렇지 그게 우리는 그렇게 웃기게 난 네 애비다.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안 웃기죠 내가 네 애비다 이러면 웃기잖아요. 내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우리 큰딸하고 작은 딸에게 I'm your father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게 미쳤나 뭐라 하노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강의에서 이제 좀 벗어나와 지금 몇 달을 그러고 있느냐고 그렇게. 그렇게. 네가 I love you 해봐 이랄까래 첫째가 I love you랄까래 I know 그러니까 뭔 소리야 우리 큰딸이행을. 예 그렇습니다. 참. 특히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에서 보여준 인생의 연기 이렇게 잘할 줄이야 저기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에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환대합니다 그를 잘할 거예요 조지 루카스는 냉대합니다. 야 저 사람하고 또 해야 돼 좀 다른 신인을 좀 찾아볼 수 없나. 또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아이. 잘한다니까 두고 봐 이게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하니 스티븐 스필버그 레이더스 레이더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야 친입자 이 말이에요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 잃어버린 성계의 친입자 이 말이에요 레이더스 처음에는 인디애나 존스 이러니까. 조지 루카스가 쓰지 말자 그랬대 왜 그러냐면 아니 아무렇지만 영화 제목으로 개 이름은 좀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해가지고 레이더스 했다가 되게 반응이 좋거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영화 음악 인디애나 존스의 그 화면이 탁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출연 작품 관객을 모두 모면 이 사람의 스타워즈 원 스타워즈 투 스타워즈 한 솔로 뭐. 에어 포스 원 에어 포스 원이라는 그 영화 있죠 미국 대통령으로 나온 영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라따뚜이 하고 황산벌 다음이지만 데블스 오운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하고 브래드 피트가 북아일랜드 공화국 그 공화국 혁명군으로 나오는. 그래서 핵무기를 탈취해가지고 그 뉴욕 상공에서 터트리려는 애가 있어요 그게 그 영화에서 그 평범한 뉴욕 경찰로 나와요 해리슨 포드가 아일랜드 출신에. 그래서 브래드 피트하고 이제 마지막에 싸우게 되죠 그 그 영화를 보고 아마 감명을 받아서 아마 잭 바워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이십사시라는 영화가 아마 그게 주로 이제 뭐냐면 외국 테러 단체가 미국에 들어와서 핵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어떻게. 터트리려고 하고 이십사 시간 동안 잭 바워가 그걸 찾아다니는 거의 그런 스토리거든요. 안 보셨습니까. 예. 아니 그럼 평소에 대화는 어떻게 하고 사세요. 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하하이 참. 그래서 이렇게 묻잖아. 너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액션 배우 제이비라고 적혀있는데. 그 킹스맨인가 거기서 나오죠. 그럼 이게 제임스 본드? 제이슨 본드? 오 노. 잭 바워. 오. I got it. 이라는데 여러분들 모르겠네. 뭔 소리인지. 그게 뭔 소리야 암성 공공 칠이야 아니면 제이슨 본 시리즈인가. 아니요. 이십사시. 오 잭 바워. 그저 제이비. V 아니에요. B예요. 어이. 그 우리 민경화 구독자님께서는 자기가 카톡방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냐면 자기도 라따뚜이를 되게 좋아한대. 남자친구하고 같이 볼 때 그 아주 온갖 욕을 다 들으면 그 남자친구 감성이 메마른 모양이래요. 그죠 예예. 그래서 감성이 좀 많이 메마른 사람이. 아니 뭐 보시고 항의하셔도 좋아요.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죠. I'm your father. 내가 그 앱이다. 무슨 말이야. 우리 참 꿀쑥차. 쑥 꿀차. 자 이제부터 부와 조직의 형성 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했냐. 자 보세요. 영화 음악을 듣고 싶으면 지금은 유튜브 들어가서 들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엄청난 영화 스크린에서 이렇게 빵빵 막 귀가 흘리게 나오는 그거를 꼭 듣고 싶겠다 그러면 할 말은 없으나. 어쨌든 들으면 돼. 요새 핸드폰에 하이파이 사운드 다 돼요. 그래서 그냥 꽂고 들으면 돼요. 옛날에는. 진짜 이 영화가 나올 때는 어떻게 했냐고. 카세트 테이프를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다가 김기덕의 영화음악실, 이선영의 영화음악실, 팝스 김광환의 팝스 다이얼 이런 데서 나오는 인디아나 존스의 사운드 트랙입니다. 뭐 이러면 난리치고 듣겠지. 근데 그 순간에 딱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해. 그 순간에 라면물이 다 끓었으면 어떡해. 냄비 쫄아볼게 가만히 있어 엄마한테 첫 두드려 맞게. 안 그렇습니까 그죠. 모두의 엄마가 다 스필버그의 엄마일 순 없잖아요. 끓어 터질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럴 수는 않을 거 아니야. 특히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럴 거야 아마. 아버지지만 안녕하세요. 그러니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 그리고 하나 사면 그게 자동적으로 소개가 돼서 그 다음 어떻게 돼. 옆집이 사겠죠. 그리고 또 인디아 디즈니처럼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디즈니 어떻게 돼. 아빠하고 한번 갔으면 더 어린 애가 어떻게 되나. 또 엄마하고 또 한번 가야 돼. 그래서 아빠 엄마가 절대 처음에 전략적으로 혼자만 가지 둘이 가지 않아요. 애가 누구한테 부탁해야 될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미국 같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마하고 아빠 집은 일리노이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 미네소타에 있단 말이야. 어떡할 거야 그거 하나 보여달라고 지가 비행기 타고 글로 가.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형하고도 한번 가고 마을 어린이들 같이 갈 때 한번 가고 우리 같으면 또 태권도장에서 단체 관람할 때 또 한번 가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다면서 어떻게든 이게 뭐야 재구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뭐야 자발적 재구매. 아시겠습니까. 아니 디즈니의 원리로부터 배우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는 뭐가 안 되겠어요 굿즈 판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음악만 되겠죠 그러니까 음악이 기똥차게 좋았다는 거지. 그죠 아니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굿즈 판매가 되면 뭐 전 뭐 깡패를 뭐 어떻게 캐릭터 애가 들고 댕겨야 되냐. 우리 저 친구도 그죠 우리 영화 친구도 굉장히 좋은 대사가 있었습니다. 마이 무 따이가 뭐 이런 거 니가 가라 하와이. 와 지니 많이 컸네 뭐 이런 거죠 내가 부산 사람인데 뭐 내가 따라 하라면 다 하지 마. 고마워라. 많이 무었다 아이가 그죠 자꾸 찌르니까 신경질 나게 그죠 가만히 놔둬도 죽을 건데. 그지 지 뭐 그 어린 놈한테 그거 시켰으면 지 뭐 한 사두목 좀 시켜준다고 했겠지 성공하면. 그렇죠 동수 많이 컸네 이러니까 원래 키는 내가 좀 컸다 아이가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것이. 충분히 굿즈로 판매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놓쳐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다 놓쳐버립니다 그냥. 그죠 고작 굿즈로 팔리는 게 부산에서 촬영했다는 거밖에 없어요. 광안대교에 이렇게 타고 가다가 유호성이 그죠 지 친구 딱 보고 야 친구야 라면서 했던 그거밖에 없어 사람들이 그래 갖고 광안대교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 여기가 친구의 그 무대 라며 나는 그래 아저씨도 여기서 찍었어. 원빈이 그거 이렇게 새벽에 왜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아저씨 뭐 이라고 그 오니까 김새론이죠 그게 우리 딸 이름 샤론이를 그 새론이라고 쓴 거거든 그래 아저씨라고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 오지마 피 묻어 그 대사 있죠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그거 안 보셨어요 오지마 피 묻어 그렇죠 그 왜 잊어먹겠어 그 왜 잊어먹겠어요 왜 잊어먹겠어 음악이 없어요 음악이 음악이 그거 하나 있다 맨 마지막에 할 때 그거 우리나라 음악가라며 그 아저씨 음악이 그 아저씨 음악이 있는데 그 유 메이키 크라이 인가 무슨 가질 수도 없었던 추억 속에 뭐 하는 그거 있어 속에 너 하는 그거 어떻게 막 이게 흐득기면서 부르는 듯한 그게 있어요. 그게 영화 끝나고 나서 나오잖아요 유 뭐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그게 뭐 보고 있냐면 제이슨 본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거든 영화 끝나고 나서 삥 하면서 삥 하고 나오잖아 사람들이 전율이 확 느껴진다 그 음악 나오면. 자 보세요. 그렇게 봐가지고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게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조지 루카스라는 게 하나의 브랜드가 되니까 그 브랜드의 속편이 언제 나오는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먼저 눈빠지게 학수고대 그러니까 학모가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다 봐 죄송합니다만 잘난체 하는 게 아니라 제 유튜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가 딱 업로드 되면요 지금 벌써 2천회가 넘어갔어요. 이십사 시간도 안 지났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왜 만 6천 명밖에 안 되는 채널에 멤버십을 허락해 주겠어 유튜브 미국 회사가. 오우 이 사람은 상당히 매니아층이 두껍다 야 이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딱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기본이 삼십육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처음에 삼십육 분만 좀 좋은 소리하고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소리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도 좀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나도 농담할 수도 있지 뭐 그러면 두 시간 동안 계속 심각한 소리만 해야 돼요. 그냥 매니아 회원제라는 것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그 매니아 회원들의 뭐가 되냐는 자. 잘 봐요.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이 하나 생기니 거기에 그 스터디 그룹 멤버들이 미국 영화학 도드레스에 의해서 유명할까요 안 유명할까요. 유명하죠 서로 어떻게 다 내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듀플리케이션이 일어나는 거 복제가 일어나는 거요. 나는 스티브 스필버그처럼 됐고요. 나는 조지 루카스처럼 될 거야. 나는 브라이언트 팔마처럼 될 거야. 아니야 내 영화 스타일은 뭔가 누아르야. 그래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처럼 될 거야.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다 방금 침티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발음이 어려워. 그게 세상에 그게 F가 3개야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미치겠다. 아니다. 코폴라의 P는 P인구나. 그러면 FFP 발음 나와야 되네. 이 복제를 매니아 회원제하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루카스와 스필버그가 동시에 돈을 출연하여 왜 출연했겠어서 세금 적게 내려고.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덕 교과서적인 측면과 자기의 현실적인 오마이뉴스적인 측면이 합쳐진 결과가 서든 캘리포니아란 말이에요. 이게 연극영화학과 지 모교이기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지 모교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서울대 수학과 나온 홍성대가 서울대 수학과 건물 짓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세금을 적게 내거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가 혼자 요트 타고 댕기고 이러면 어떻게 세금 폭탄 폭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천구백팔 천팔 백팔십 년 개교한 남북 캘리포니아 사립대학교로 영화경영학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가옥을 보존하여 한국학연구소를 운영 중이며. 유에스씨. 저도 ISB 인터내셔널 스쿨 방콕에서 국제학교 선생으로 일할 때 제 제자가 저의 지도를 받아 이 학교에 진학했었습니다. 시네마 스쿨 신관은 조지 루카스와 스티븐 스필버그의 공동 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운타운 중심부에서 가깝고 주변에 엑스포지션 파크 LA 자연사 박물관 캘리포니아 사이선 스탠터들과 인접해 있어서 관광하기가 좋습니다. 이 안에서 조지 루카스 필름에 그리고 디즈니로 넘어갔지만 그쪽에 스스로 복제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매니아들 자손들이 다 모여서 아니 영화해라 이래서 자기 자식들을 다 영화학적으로 만들어봐요. 미국에서 영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를 이끌어. 스타워즈라는 제목 다음에 레이건 행정부가 우주 계획을 뭐라고 했어요? 스타워즈라고 했잖아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이게 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무슨 교육 행사만 열리면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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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창의적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딱 나와가지고 이 시대는 창의력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개소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한 번도 지가 창의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지 새끼 보고도 그렇게 살아라 한 적도 없고. 저거 학교 안 가려고 꾀병 부리고 있는데 그래 오늘은 쉬어라 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기다려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창의력이 19세기 후반에 이렇게 되니까 어디가 에디슨이 나와. 그렇죠. 이렇게 하니깐요. 사총사가 나와요. 그 사총사가 만들어낸 영화의 지금 세계적 지배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버필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타이거 우스 스티븐 스피리벅 그다음에 조지 루카스 이 네 명의 미국 문화 체육계 억만장자들은. 문화계가 아니라 체육계도 있어요. 문화 체육계 억만장자들의 돈과 조직의 형성 이야기.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대의는 이겁니다. 원 소스 멀티 유스. 자발적 재구매. 자발적 회원제. 그다음에 인재의 자기 복제. 이 세 개가 2020년 100만 구독자 채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본격적인 백이성 강사 브랜드화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으로 더욱 거듭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삼월 코리안 억만장자 한국 재벌 현대사라는 강의를 통하여 가장 거대하고 가장 위험한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홍보와 성원 그리고 멤버십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